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0학년도 수능 나형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인 두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에 불과한 최대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 가조건부터 파악해볼까요? 가조건 뭐예요? 리미트 x가 뭐한다고 할 때 x3제곱분에 fx 곱하기 gx가 1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우리는? 이 fx와 gx에 곱한 것도 x에 대한 3차식이 되면서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다? 2가 되겠다. 됐어요? 아, 우리가 일단은 가조건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밖에 없죠. fx와 gx를 곱한 게 x에 대한 3차식, x3제곱으로 시작하면서 맨 앞에 계수는 2고, 뒤에는 일단은 뭐한다? 모르죠.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구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일단 나조건으로 갑니다. 나조건 x로 0으로 보냈더니 분모가 얼마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fx 곱하기 gx는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0분의 0꼴로서 마이너스 4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뭘로 인수를 가지고 있다?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곧바로 여기서 2에 x제곱의 나머지는 몰라요. x 플러스 k다. 이렇게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얘를 여기다 딱 대입해요. 아, 여기다 대입하면 됐죠?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요. 그럼 여기가 x제곱분의 2x제곱의 x 더하기 k가 되면서 이 x제곱을 날리면서 0을 집어넣은 2k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2k가 마이너스 4면 k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보세요.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찾은 거냐면 fx와 gx를 곱한 게 이런 식들의 곱하기 꼴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fx와 gx가 몇 차인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f에 뭘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fx, g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가 되려면 이 fx는 2를 집어넣을 거니까 이 x 마이너스 1을 인수를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fx는 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fx가 최대가 되려면 뭐예요? 나머지 2x 제곱을 딱 fx라고 둬야지만 f의 값이 그냥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끝났어요. fx는 결국 최대가 되려면 2x 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fx가 2x 제곱일 때가 f의 값이 최대가 되니까 f2는 1을 대입해서 2x 4 그러니까 얼마다? 8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최대값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